안녕 새 책상이 왔어 이번 책상은 내구도 처음부터 시작이다 오늘 책상이 오후 2시 반인가 2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9시 10시까지 방송하다가 2시까지 기다렸어 내가 잠들면 잘 못 일어나서 기다렸다가 택배 받고 오자마자 바로 설치를 하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설치하고 마우스가 궁금하다고 새로 바꿨는데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고 좀 늦게 잤어 문제는 책상을 바꿨는데 고양이가 자꾸 뒤로 지나다녀 지금 큰일 났어 보여줄까 이렇게 몰이 타고 왔는데 뒤에 공간이 더 넓어져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게 넓어졌어 뭐야?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좀 넓은 책상에 왔어 원래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아졌지 이제 번지대도 쓰고 몰이터도 오고 몰이터가 엄청 커 그리고 내가 원래 커브드를 썼었거든 커브드를 썼는데 표면에 썼다니 조금 어색하다 지금 장비 공개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놓긴 해야되는데 자 오늘은 장비 공개를 할거에요 오늘은 장비 영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어제 제가 생방송으로 장비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거 좌우 반전 모드? 거울 모드를 안풀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방송 끄고 혼자서 촬영을 하는데 되게 부끄러워서 지금 껐다 켰다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개하려고 제가 글을 좀 적어놨거든요 하하하하 대충 적어놨는데 어... 이제 본체부터 소개해드릴께요 본체는 짜잔 이렇게 두개 본체가 두개네요 투컴방송은 아니고 이 컴퓨터가 저번에 쓰던 컴퓨터에요 이 컴퓨터는 제가 방송을 하게 될줄 모르고 네이버에다가 배틀그라운드 컴퓨터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상단에 뜬거를 샀어요 제가 컴퓨터 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하다가 그냥 집에 너무 싹불이 안돼가지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그렇 그렇 샀던 컴퓨터고 이게 1070인가 그리고 그냥 게임용 컴퓨터였어요 방송용 송출 컴퓨터가 아니고 게임용 컴퓨터였는데 지금은 안쓰고 이렇게 짜잔 본체는 이번달에 산 슈퍼컴 슈퍼컴? 어 1080TI 등등 이렇게 약간 그 속에는 왼쪽에다가 편집자님이 띄워주시지 않을까 화이트발 맞췄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파워가 약간 자동차 엔진같아 뒤에 고양이 걸어다니는거 보니 내 발도 보이네 안녕 방송용 컴퓨터가 아니어서 너무 끊겼는데도 영상 계속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외장 하던데 제 유튜브 영상이 담겨져 있는거고 이거는 고양이가 자꾸 본체를 밟아서 꺼가지고 이렇게 나가놨어요 이제 못 끄게 전 컴퓨터도 위에 버튼이 있었는데 이걸로 계속 고양이가 밟아가지고 방송용 컴퓨터를 꺼가지고 방송 종료가 3번인가 됐던 기억이 그리고 모니터 이번에 바꾼 모니터 이게 벤큐 어 이것도 소개 자막을 띄워 주실거에요 이거 벤큐 모니터인데 이번에 벤큐에서 모니터랑 마우스랑 번지대랑 그리고 이게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 외장 사운드 이걸로 발자국 소리 같은걸 조금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제 조금 새 컴퓨터 적용되고 나면 설치를 해보려고 일단 옆에다 두었고 모니터는 좋더라고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도 원래는 안 됐던건데 이거 벤큐는 다 되는걸로 이게 기존에 쓰던 한성 컴퓨터 한성? 아 한성 모니터 하하하하 제가 이런거 안 찍어봐가지고 제가 커브드 이거는 커브드에요 두개 다 27인치구요 이 모니터는 주사율이 240 얘는 144 마이크 이게 UFO 블랙 에디션 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원래 쓰던거는 3만원대 그냥 마이크를 스탠드형 마이크를 썼었는데 제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라서 너무 작다고 작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중고 중고를 많이 파는 나라 거기서 15만원 주고 중고로 구매했었어요 지금은 물 넘어가는 소리 침 넘어가는 소리 그런거까지 다 들려가지고 조금 하하하하 조금 조심해야되는 화장실갈때 다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조심해야되는 UFO 마이크구요 이 키보드는 원래 2-3만원대 에코 키보드를 썼었는데 저는 불편한걸 못느꼈는데 키보드 소리가 너무 영상에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사람들이 키보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키보드 소리 시끄러워요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조용한 키보드 중에 찾다가 저소음 적축이라고 레오폴드 저소음 적축 이렇게 샀는데 너무 예쁘죠 저도 하늘색깔 너무 좋아서 와.. 고양이 털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한글판이 없어가지고 일단 없어서 영문보전으로 샀어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한글은 쳐지는데 한글이 안적혀져있어요 흐흫 마우스 마우스를 원래 제가 쥐배기 로지테크를 쓰다가 바꿨어요 이번에 제가 이것저것 다 잡아봤는데 얘가 저번 마우스보다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좋다고 해야되나? 그리고 버튼 누르는 이런 감도 좀 더 좋아져서 게임을 이걸로 어제 해봤는데 좋더라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쓰다보니까 좋아서 앞으로는 이거 쓸 것 같은 앞으로는 이거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번지 번지 번지대 여기다가 눌러서 썼었는데 이렇게 번지대도 주셔가지고 쓰게 됐고 이어폰 와 방송에서 항상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레이저 껀데 이게 정품은 아니에요 벌크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추천받아서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샀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는 저 뭐 받아야된다고 제가 많이 팔았거든요 이거 근데 되게 좋아요 이거 좀 예전에 아이폰 이어폰도 다 써보고 있는데 귀가 좀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들려서 바꾸게 됐는데 발소리가 잘 들려요 그리고 제 조명 조명이 이렇게 룩스패드 사실 조명을 킨거랑 끈거랑 엄청난 차이는 없는데 조금 얼굴이 약간 미백되는 효과 그것 때문에 조명을 켜고 있고 바꾸 그리고 캠은 로지텍 C920 여기다가 녹화하거든요 원래 박스 쌓아서 하다가 자꾸 좀 뭔가 지저분해가지고 캠 이게 셀카봉인데 거치대를 샀어요 삼각대가 되는 셀카봉 그걸 샀고 고양이가 자꾸 더 넓어져서 보이나? 이 뒤로 이렇게 왔다 와아아아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오빠 잘 되겠죠? 이제 됐나? 나 다 했지 흐흑 코코야 코코야? 코코야? 코코야 뭐해?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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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게? 헉 그랽 relax 아 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